하나 둘 셋! 아잉내라 시작한다! 저희는 데이허설 대기 중에 심심해서 단식을 먹고 있는 중에 어 맞네 석화야 어제 우리 엔딩 뭐 하기로 했더라? 어제 벌컥했죠? 보라타 할까 봐? 보라타 했나? 각자 시그니처 포즈했고 뭐하지? 갑자기 우와 스톱크르크 짠 어떤 사람이야? 아 저렇게 하자 짠 위얼 짠 그때 생각한다고? 그러니까 이게 이때 아 이걸 이렇게 해볼까 하는구나 뭐 해야지 맨날 생각하면서 몰라 담배도 생각난다 오늘 Let me introduce myself 안 달성되는데 아 그거 프리스타일 프리스타일? 거기 정하면 재미없어요 거기는 요한이 형이 정할 때는 거기가 카메라에 잡아주실 거 그때 인계할 때 거기 부분을 이제 또 또 소문을 듣고 잡아주셔가지고 요한이 형이랑 공주님 악기하고 한 바퀴 돌게 했는데 근데 딱 이쁘게 잡히더라구요 평소에는 그냥 신나게 즐기는 게 제일 자연스럽더라구요 오히려 안 틀리고 오늘 진짜 이렇게 하고 원투에 대해 만쩌 잘 먹었으니까 근데 연구가 내용이 안 되는 거야 이거 따라야 형이 일어나서 상영이 이런 식으로 형이 이상하게 다녀 특별하게 관중화하니까 우리 곁들이는 그곳에 우리 곁들이는 근데 안 되는 저기 우리 곁들이는 근데 여기 저리 우으로 안녕하세요 그래? 와 너무 좋다. 여기 있어야지. 이 눈부심이 너무 좋아. 와 되게 민망하네. 그렇게 말해주시니 감사합니다. 꿀떡을 꿀떡꿀떡 먹어보겠습니다. 아니 왜 불량이 오신대고 있어. 이거 해주세요. 이거 해주세요. 딱 꽉 다 포기 있잖아. 다 포기하고 다 했어가지고. 청소년은 음식을 또 다 해가지고. 귀엽다. 형이 맨날 먹자. 꿀 또 하나 먹어보자. 난 핑크가 좋더라. 형도 해봐. 형도 해봐요. 카메라 먹어봐. 근데? 형 빼주세요. 펜트 빼주시고요. 뭐 안 먹어요? 왜? 자 들어. 꿀떡을? 꿀떡꿀떡. 아니야. 목소리로. 으! 죄송해요. 목에 떡이 걸려가지고 꿀꿀. 꿀떡을 꿀떡꿀떡. 꿀떡을 꿀떡. 꿀꿀떡, 꿀쌤. 보여드릴게요. 꿀떡꿀떡. 꿀떡꿀떡, 꿀떡꿀. 꿀떡꿀. 꿀떡꿀 움직여요. 꿀떡꿀꿀꿀. 꿀떡꿀떡꿀꿀 Więc. 꿀떡꿀꿀. 꿀떡꿀꿀꿀꿀꿀. 꿀꿀떡꿀꿀cause. 그럼 그냥 먹어 그냥. 슬로프로 이거. 뭔데요? 만들지 마 이제. 새우는 언제 새우는 언제 더 만들지 마. 꿀떡 떼어주기 돌려. 만들지 마. 내가 먼저 서 있잖아. 여기 어디까지 보겠구나. 얘 샷을 맞죠 이렇게. 여기로 가면 왜 이렇게 된다고. 나 근데 센터에 왔는데 이번에? 언제나 몸이 센터에 와서 손을 뻗을 때가 있고 손이 센터로 올 때가 있고 그리고 난 대충 괜찮을 때 사가지고 오는 거에 맞추는 거야 이렇게. 아 뭐야 나는. 아이매라가 우리. 석하야 머리 이쁘다. 고마워요. 아이매라가 고마워요. 아이매라가 고마워요. 고마워요. 아이매라가. 위아이 이름 생기고 나서부터. 석하야 머리 이쁘다. 석하야 머리 이쁘다. 아이매라 언제 나온 줄 알아요? 아이매라 트와일라이트. 아이매라는 그러면. 아 다 빠르게. 한 살하고. 10월에 들으니까. 한 살하고 5개월 됐네. 아이매라 너 진짜 많이 컸구나. 근데 정말 사실. 일찍 대 아이매라부터 보면은 나도 많이 컸 거 같아. 너 키 그대로잖아. 그럼 키밖에 안 컸다 생각해요. 저는 일단 마음이 굉장히 생장했고요. 그리고 일찍 대는 저희가 많이 다 닮았었어요. 외적으로. 근데 지금은 서로의 외모의 외적인 개성을 찾은 것 같은 느낌이라서 너무 뿌듯하고. 또 무엇보다 이제 무대 올라가 떨지 않습니다. 아이매라는 위아이의 대기실이건 집이건 항상 화분이 되어주는구나. 안녕. 멜라 이제 가. 화분이 된 거 축하해. 안녕. 아 진짜 맛있다. 아 진짜 맛있어. 안녕. Q. 희엉 일단은 뭐라도 하고 싶고 다른 가수분들도 100% 뭘 준비할 거기 때문에 분명하게 안 할 거기 때문에 저희도 좀 금부로 그릴 수 있어요 머리장구를 한번 굴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우절 때 뭐 할래? 뮤뱅 우리 옷 말고 따로 뮤뱅 때 슈퍼먼 패온 입을까? 소별인데? 아니지, 모아님도 이런 거 있어야지. 다들 지금 열심히 보거나 듣거나 멍 때리거나 멍 때리다니 지금 수정하고 해줘서 안 들을게. 오, 날씨가 이쁘다. 기대해 주십시오. 뭐 있지? 맞아요. 하지만 기타 잘 되면서 내가 이 artwork에 온 것 같습니다. 아랫, 저희가 이 음원에 아우 예스~! 아우 예스! 쟤는 진짜 두리 파트인데. 나 이건 안 들렸어. 안 그래도 어제 V LIVE를 하면서 고민을 해봤는데 아직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. 용하야 만우절 장난으로 뭘 하면 좋을까? 의상 바꿔일게요. 의상 바꿔일게요. 무대에서요? 저는 생각을 최초 해보겠습니다. 맞을지도 몰라서. 안녕. 디자인. 무대에서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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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하는 거야? 그렇게 하는 거야. 너 박자 맞을 수 있어? 이거 바로? 그다음에 바로 Googling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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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고 나와서 잘 돌아온다. 올해. 이것도 이렇게, 이렇게 안 나? 그냥 이렇게 하면 돼. 네. 이렇게 더 많이 하면 돼. 이게 근데 더 멋있어! 그냥 누굴 잡는 게 더 멋있는데.. 20분을 준비할게요. 라조셔. 선물. 렌즈를 한번 껴볼게요. 오랜만에. 저 챔은 어두워서 렌즈를 끼우면 잘 보여요. 그래서 렌즈를 기능 치는 줄 아시겠어요? 저 렌즈 다 꼈어요! 너무 꽉 찌렸어. 나보고 이게 무슨 트렌드 같아요? 이렇게 얘기를 너무 많이 하시는 거예요. 그냥 확 찌려 버렸어요. 시간, 시간, 시간. 너무 튈 것 같아. 딱 좋아, 딱 좋아. 그러면 해주시는 분도 귀찮을걸요? 왜냐면 이게 은근히 복잡하거든요. 그 뿌링크? 이거? 아껴 티크? 그거 하고 그다음에 세칠하고 두 번 칠하고 빽빽하게 하려고 그다음에 무광 그거까지 칠해서 꽤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잘 어울리더라고요. 안녕. 고맙다. 고맙다. 커피 맞아서 쇼스탠드 파이팅! 호우! 오늘의 주제는 오늘의 주제는 오늘의 주제는 오늘의 주제는 오늘의 주제는 오늘의 주제는 쇼스탠드 마무리! 잘 되었습니다. 일단 하고 가라. 유후! 혼자 유후! 이렇게 할 거야. 유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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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탱이 안 같잖아. 괜찮아. 다 내일 있으니까 우리 얘기는. 오케이. 내일 맞추자. 내일 이거 할 거야 또? 내일 다른 거 하자. 내일은 리안 할 때부터 해보자. 박방. 오늘 엔딩 뭐 하지? 오늘은 이제 루아이. 아까였던 루아이 보자. 딴. 아 이거 하면 되겠다. 딴. 딴. 오. 이렇게 하면 되겠네. 딴. 딴. 오. 17명의 체중가? 이렇게 조사지로 나오고. 근데 형 3만 원은 아깝다. 그렇지. 그리고 나서는 모든 행동... 아까운데 형이 그만큼 안 믿었던 것 같아. 그리고 모든 행동들이 자꾸 석화 말대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. 뭐 얘기들 들어보면은. 또 아까 차 타고 오면서... T를 느꼈어? TF 검사하는 게 있어. 왜 이렇게 자버리냐. TF만 검사하는 게 있는데 티가 90%가 나와버렸어. 거봐. 진짜로. 왜 자꾸 확인사살하냐니까? 왜. 엘리베이터에서 용하 형이 형 어떻게 이제 살 빠져서 벨째도 안 맞아야 하는데. 대현 형이 뚫어. 이러는 거예요. 근데 거기서... 거기서 이제 어떻게 뚫어요? 그냥 이렇게... 그냥 용하 형 그냥... 진짜 어떻게 됐는지 몰라서. 그냥 근데 갑자기 스탈릭스 형한테 딱 해. 이렇게 한 거예요. 만약에 저한테 그랬다면 진짜 살 많이 빠지긴 했네. 얘가 먼저 했을 거라고. 아니면 그만 빼라고. 충격받아가지고. 내가 이번에 반바지를 자주 입으니까 대현 형한테 반바지 너무 좋아. 진짜 너무 좋아. 이따니. 아 재현 해지 마. 형 진짜 내가 좋아할게 기억해. 내가 나오면서 용하 형한테 내가 바지 얘기했었고 타가지고 형한테 바지 얘기했었어요. 와. 근데 형이 고수음으로 반응했다. 하나도 안 봤어. 귀여웠나 보다. 어? 아이고 고수할 거야. 할 거야. 끝나면 바로 매점 가야지. 매점 타는거. 난 대현이 형 심장이나 털어야겠다. 뭐야 없어. 편집. 아 걱정 말하지 말라고요. 용하야. 내가 대현이 형이 ESTJ에 나온 거에 대해서 선박할 이유가 있어. 없지? 없긴 해요. 근데 좀. 아쉬워? 아니 뭐 아쉽지. 어차피 안 맞았어. 와주행이. 그건대. 오직 부리는 건 이해가 안 난다. 내가 F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. 그래도 마음이 따뜻한 건 맞아요? 근데 제가 동하니보단 F야. 뭐 형 T. T 80% 나왔잖아. 왜 나 더 써서. 아니 왜 80%나 나오지? 이러다가 내가 80% 이하로 나오면 형 큰일 나는 거야. 아니 그게 아니라 동하니 형 F로 나오는 거지. 유일한 T야. 진짜 오게 T다. 루하이 혹시 안 보신 분이 있을까 봐 저희 유튜브 콘텐츠를 찍은 MBTI 콘텐츠가 있거든요. 거기서 대현이 형이 저를 엄청 놀라요 T라고. 더 한번 꼭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내가 볼 때 거기에서 맞게 나온 거 영화 동안 석화만 맞게 나온 거 같아. 아 형 저도 돈 주고 해볼래요. 아 형 줄래? 네. 영화 갑자기 2 나오는 거 아니야? 영화 2는 절대 안 나오네. 영화 futureçi하는 전화 중 영화 3하면서 영화 3. peu dun과 영화 3에서 영화 3에서 전화 cult 영화 생기는 영화 공 mask . 응. 영하 씨. 쪼챔 매서 폭풍에 놀란 게 화제인데 아니요. 별로 화제 안 듣던데요? 화제예요. 아니에요. 제가 화제라면 화제예요. 아니에요? 화제 듣다고요. 화제 안 듣는 게요? 아 이 형이랑 무슨 아이미를 찍을 수가 없어요. 아 진짜 핑 받는다. 핑 받아요? 혈압을. 내가 킹을 왜 받는지. 내가 받는다 한 번 더 있나요? 너 원래 찍어달라는 거 아니야? 아우. 진짜 잘 안 나왔어. 사진 찍으러 갈래? 네 좋아요. 잘 나오셔도 됐어요. 내가 찍어달라고 하고 싶은데 이 형이 사진 찍어가지고. 오케이. 맨 주. 자. 각도가 이 정도 맞아? 형이 보는 각도가? 맛보겠어? 어 잘 이렇게 찍고 있긴 한데. 좀 사만 보자. 자. 됐어? 어 잘 나온 거 같아. 떠나자. 떠나자 적어보자. 수고하셨습니다. 저희 막방입니다. 오늘 엔딩 포즈는 루아이로 페이크를 준 다음에 요한이한테 뽀뽀하려고요. 근데 내가 즐거운 되긴 좋겠습니까? 일단 대현이 형한테 갈까? 더 가까우니까. 아 그럼 일단은 너는 뭐? 너는 어쩌죠? 나는 어쩌죠? 막방하러 간다. 막방 파이팅. 파이팅. 예. 이렇게 투데이의 막방이 벌써 찾아왔습니다. 와. 너무 아쉽네요. 너무 빨리 끝난 거 같아요. 이번 활동이 진짜 제일 빨리 지나간 느낌? 근데 제일 적게 하기도 했죠. 그렇죠. 제일 즐겼던 거 같아요. 이번 활동이. 저희 활동 비록 벌써 끝났지만 저희 좀 여유롭게 즐기면서 재밌게 활동했던 거 같고. 네. 어.. 소감.. 짧게 한 개씩 할까요? 이렇게 막방까지 열심히 하게 되었는데요. 많이 아쉽지만 콘서트에서 이 아쉬움을 달리기 위해서 저희가 열심히 연습하고 있으니까 많이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어요. 좋습니다. 이번에 장난을 정말 잘 찐 거 같아서 동한이 형 무대였죠. 굉장히 속이 후련했고 네. 진짜 후련했겠다. 빨리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네. 일단 저희가 무대에서 정말 많이 즐기기도 했고 루아이분들도 정말 같이 즐겼으면 했던 무대인데 이렇게 빨리 끝나서 아쉽고 저희는 그래도 콘서트에서 좀 더 즐기는 모습을 보여 드리기 위해 연습을 하고 가겠습니다. 막방까지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. 막방은 언제나 아쉬운 것 같습니다. 아쉬운 만큼 다음에도 더 멋있게 이쁘게 돌아올게요. 그때 봐요. 저희가 이번에야말로 정말 재밌는 무대를 많이 꾸몄던 것 같은데 이번에 막 저희도 그렇지만 루아이분들도 저희 무대 하나하나 찾아보는 재미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더 다양한 활동하면서 다음에 더 좋은 곡으로 다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더 좋은 앨범으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드릴까요? 네! 지금까지 둘, 셋! 루아이분들의 안녕!